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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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검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말 체크하시면 좋으시면 됩니다. 불빛 없는 데서 한번 봐보시고 티가 안 나요? 조금 더 좀 더 해야 돼요? 아니,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셔서 약간 살짝 브릿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도 없어 이제 갈아갈게요. 겁나죠? 네. 내가 이걸 다시 다시 해볼까? 반짝이 들어가는 게 딱 이런 느낌이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깜짝이야, 네. 네.